낙하산 특수분들의 내쉬물 이 집안에 있어요, 내 집안에 네 집안에 또 있어요 네, 당하겠습니다. 이 친구 DBS예요 생년월일 미션 주신 분이 론드 해달래 업데이트 돼가지고 EMP? 여기 안에 있는 코인으로 파츠 같은 거 살 수 있고 긴급 원팸을 떨어지게 하는 그것도 나왔던데? 이거 왼쪽에 이것도 있다, 챌린지도 있다 그 방탄 차도 만들 수 있어 저 아이 뭐야? 아 저희가 아이템 사는 곳인가봐 와 신기하다, 뭐야 이게? 론드 해보긴 잘했다, 오늘 해보고 싶긴 했는데 누나 좀 간다 한 마리 아이, 내가 가는 아 깜짝이야 뭐야, 친구 바로 죽었는데 티슈 씨 애들이 나 잡으러 왔어요 건물 안에 파밍 중? 내 앞에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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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하나 더? 안 중앙 쪽에 누나 가까운 건물 방 안에 아우 감사해요 어우 죽을 뻔했네 우린 팀이에요 팀 네 오 마켓 입장 오호호호 아니 개비싸 얼만데? 와서 봐봐요 너무 비쌌는데요? 상점에 이동 와 불쌍 호출도 파네 EMP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대탄 팔린다 판매 오 코인 줄 수 있다 코인 몰빵 가능하다 오우 그리고 아이템 팔려 대탄같은거 주워오면 팔린다 제대 죽여가지고 아이템 먹자 보인다 핀까지 오케이 오케이 왼쪽 기절 바위에 붙는다? 나이스 뭐야 응급 지혈주사 야 이거 350코인 있어 얘 뭐야 개부자 우와 225코인 지린다 몇 코인 있어요? 425코인이요 2차사 2차사 어때요? 이게 뭔데요? 325코인 그냥 차 아니에요? 방탄차 우와 우와 지린다 우와 이거 뭐에요? 저희 이제 총을 안 맞는거죠 이거 거의 양룡이에요? 양룡이 느낌인거 같던데 우와 그런데 라이딩 안돼서 구린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거 그러니까 이 차가 있으면 앞에 사람 저 앞에 사람 보이시죠 아 나 라이딩이 안돼요 선생님 다른 밀어버릴게요 그냥 좋은 생각이에요 얘네 죽여서 코인은 먹으면 되니까 아 엄청많아 맞아맞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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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쓰레기잖아 뭐야 라이딩도 안되고 이거 뭐야 이거 왜 맞죠? 아니 이럴거면 그냥 에스터마틴 타고 말지 에스터마틴보다 오히려 더 잘 맞는 느낌인데 복수하러 가자 저 정면에 복음 내리는데 저거 가시죠 아 그럴까요? 저기도 맛있어보이네요 아아 왜요 알았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3으로 돼있잖아 3레벨도 팔고 막 그런게 아닐까 아아 그럼 우리가 간 데는 1레벨이었으니까 허접한 거였으니까 3레벨 복음 먹고 저기 가보죠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죽이면 되죠 파마스 근데 저희 지금 코인도 없는데 저희 가서 그냥 구경만 해보는거죠 구경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시고 앞에 차가니까 저 친구들 죽여서 소탕한다 오케이 오 쟤네는 뭐 사러 가는거 같은데 사러 가는거 같은데 코인이 많지 않을까요? 여기도 방탄차고 저거 들고 튀죠? 아니 이거 타고 올라가죠 어때요? 좋아요 올라갈게요 네 슛 좋아 하나 둘 안녕 너네 차량을 끌고 올라왔어 어딨어 안녕 얘들아 어딨어 제 오른쪽 방에 있네요 여기요 있는데 저 한 팀이 아니네요 선생님 다 봤어 자 샷 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와 300코인 아 더 있어요 어 뭐야 긴급 온패 신호탄 이거 뭐지 어 뭐야 긴급 온패 신호탄 이거 뭐지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앞집에 아이 그만해 크랙 크랙 갈게요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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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크랙 아 핵이네 아 핵이네 도가 도가 구경은 한 번 해봐야 되잖아요 도가 성장이 깨울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맙어 네 배글 접속해주세요 저희 론도 가시죠 론도 론도 너무 재밌는데 성장님 안 해보셨죠 안세기 론도 개 재밌어요 성장씨 뭐 마이마이 됐어요? 네, 그냥 완전 다른 게임이 됐어요. 오케이, 한 판 한번 즐겨보죠. 일단 여기가 3렙 마켓이야, 1번. 아 그거 랜덤 아니야? 근데 1번은 내가 봤을 때 고정인 것 같은데. 음, 그럼 우리 1번 가자. 3렙에서는 보급총도 있다고요? 대박이잖아. 바로가요? 아니 뭐, 거기에만 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경비병? 몰라요. 딱 봐도 저 건물에만 경비병 있어 보이는데? 아니,gehen 건ueller. 오웩 Basics 저 파츠 개맞습니다. DBS 왔거든요? 벌써 갔잖아. 볼 수 갔다 화난이교 Becca 까만 얘가 참 뉴빗 아 이거 경기간척이야 뭐야 필러가 못났어 아 뭐야 얘 뭐야 얘 죽여줘 얘 얘 얘 얘 얘 아니 뭐지 아 너무 우리 팀씨 너무 감이 없으시다 로봇한테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여기서 이제 차량 운영 못하지 않나 아이고 아이고 걸프씨 괜찮으세요? 오메살려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마켓 입장 무작위 아이템도 있고 뭐야 삼뚝팔고 판매 판매 해세동기팔고 1005도 파는데 어 발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살릴수 있어요? 썩크 밖으로 나간다 얘네 하나 기절 오른쪽 사운드 들었죠 어때요? 이 창고에 빨리 뱉어요 아니 성장씨 너무 제가 살려드렸는데 제가 잡은 거 그렇게 다 드시면 저거 너무 서운하죠 아니 코일 좀 그만드세요 성장씨 그걸 안해줘 자 바닥에 3뚝 있습니다 3뚝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이 행만해 너무하네 이게 진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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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판매는 괜히 팔았나? 아니 이거 생기니까 이제 파치가 남아도지를 않네 그냥 도로에 타가면서 왼쪽으로 코너로 코너로 왼쪽으로 싸아 어 얘들은 좀 말랑이 보이는데 한 땅까지 할까요? 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폭 터지고 지금 싸워요 싸우고 있어요 저건 싸우도 되죠? 네 싸우도 돼요 싸우도 돼요 와 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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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킹 쳤죠 하킹 쳤어요 살려보세요 DMC 와 레전드 레전드 와 근데 누나 쿨피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뒤돌을 찾으면 그냥 타라라라 타라라라 저 집 앞에 저 긴급 원패블 깔아 드릴테니까 집 부수죠 뭐야 잡는대요 와 와 와 와 대박 푸시라는 라인이 생겼는데요 선생님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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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렛츠 재밌는거 인정하게 되고 치킥 못 먹는거 같은데요 저희 이거 다 즐겼으니까 네 저 진짜로 가보죠 그런게 좀 아쉽지 한 팀웁니다 한 팀 한 팀 매우 얘 쪽 1층 바로 밑에 다녔게 맞아 중앙방 쪽이야 2층 1, 3번방 어? 반대 방향이 있었어 계단 둘? 하나 더? 어 나 성장에도 쏜 것 같은데? 방? 2번방? 3킬일거야 아마 나도 3번 맞춰놨어 3킬일거야 죄송해요 제가 성장씨 다리를 좀 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킬에 목말라가지고 그냥 다리까지 다 쏴버렸 아니 아파트에 저 박았는데요 자를 우리도 박을까요? 퇴근하기 싫으신가요? 아 저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차피 퇴근해도 할 것도 없는 인생 성장씨 가고 싶으신가봐요 게임하고 싶었는데 할 거 없어서 퇴근했습니다 빨리 아이 그런거였습니까? 총 쏘러? 총 쏘러? 에에에에 진유씨 발발 떠는게 느껴집니다 여기요? 왜요 쟤네 우리 모르는데 어 이제 시동을 거셨는데요? 시동을 갑자기 왜 시동을 건채으로 가고 계신거 시동 걸고 있어요 지금 제트를 안먹었어요 제트 다시 눌러주실래요? 예잇 아픈 물이거든요 자 우민입니다 우민이 3번 나무에 하나 있습니다 가둬놨습니다 가둬놨습니다 뒤절입니다 자 샷 자 스타트 잡았구요 돌겠습니다 라스트 하나 남았습니다 낙하산 특수물 잠깐만 2집 안에 있어요 4집 안에 네 네 지방에 또 있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이 친구 DBS에요 대단한 DBS 나 뒤에 어 뒤에 대단한 DBS 나 뒤에 어 뒤에 나 뒤에 어 뒤에 나 뒤에 어 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옥상 이 시키는 3명 옥상 살림 3명 아하 에이 스컬뽁 아 여러분 배그가 어려워요 보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보급 포즈킹 적중앙에 있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 네 자신있는 사람들 따라오시고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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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왜요? 약 14 이거 약 14는 안됩니다 제장님 쓰시죠 뭘요? 저 안써요? 제가 쓸게요 제가 저 15배 쓸건데 제가 제가 쓴다고 제가 아 잠깐만 저 손잡이가 없어졌어요 아아 여기 왜 이렇게 오래쓸 때 아니에요 선생님들 여기 제가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제가 쓰고 저희 그거 다음 보급 뭐가 된단 말이에요 어딘지 까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차고차고차고 우와 바퀴 살짝 오른쪽 그쪽이 차고가 3명 꼴집으로 방할게요 어? 운전 어때요? 운전 왼쪽 온다? 왼쪽 온다? 바로 2층 들어갈게요 2층 들어가야돼 이거는 하나기절 2층 기절이고 하나기절 와우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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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구요 라스트 우리 1층이구요 라스트 우리 1층이구요 1층이 예? 오른층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 좀 해줘 씨발 해초 씨발 살려줘 씨발 아아 티윤씨 참 아쉬운데요 1대1을 져버리셨네 1대1이 아니라 아아 때름 죽어요 아 너무 겁이 많으시다 하나 뛴다 피넷 얘네 반방향 가는데? 얘네 싸우겠다 거긴 안 돼 으악 다시 한 대 뭐 어디 어디 창번에 세웠습니다 여기 세웠어요 여기 벌뻔아 조심해야돼 에에에 저 일단 살릴 수 있어요 오면 돼요 제 건물이 없고 넘어 건물이 있고 아 온다 제발 여기 빠지세요 아 다시 빠졌다 저 바로 와주셔야 돼요 아 진짜 손이 넘어 건물이 있고 여기 1번 쪽에 살리고 있어요 1번 쪽 저기 가야 돼요 치킨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손님씨 빨리 이래 술 딱 가요 범 술 딱 다시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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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걔를 잡은 것 같아요 아아 저 죽어요 이번 핀에서 저를 쐈어요 저희 가야돼요 선생님들 연막 깔고 다시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가자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계획 3번을 가서 연막을치고 3번 A로 갈겁니다 가야되는데 문을 왜 닫아요 아 이 치 있어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잡았습니다 TNC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오버 가야되요! 저 오버 어서 연막! 빨리! 죽어! 살려줘야되요 FFF! 저 숨있다! 저 죽어! 아이고 손 많이 가시네 이거 아이 그래도 TN님이 성장님 살려드렸는데 이걸 좀 안 살려주면 좀 서운할 뻔했다 잉 아 근데 이 연막 쓰면 안되겠다 너무 쨍하다 살려야되요! 연막 하나 제가 뿌려놨어요 빨리 둘째 만져야되요 나한테 투척 다 주셔야 되요 건초 연막도 주세요 건초 연막이 없어요 탄만있어요 예? 아악! 나이스 2대1 저 터치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악소리 나요 악소리 나요 저 억소리 나요 아 그래 한명 남았어요 한명 예 바로 앞 움찔까지 왔어요 바로 앞 움찔 지금 폭 터진 분들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터진 분들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컷! 나이스! 나이스! 어우 직견먹었다 우와 몇 달야 이게 차 그 불법 불법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킬스 바라틴이야 이게 봐 너와 나의 차이 예? 저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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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